저희 아버지 이제 은행 다니셨는데 뭐 점심시간에 이렇게 걸어가다가 뭐 이렇게 피가 나오셨는데 그걸 이제 다시 그냥 막고 다시 이제 피가 그래서 쓰러지셨고 바로 앞에가 병원이었는데 가셨는데 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너무 어리잖아요. 그때 일곱 살 여덟 살 여덟 살 이때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. 동네에서 그냥 친구들하고 노는 게 즐겁고 그냥 그럴 때였는데 그 얘기를 친구 집에 있었는데 전화가 와가지고 딱 받았는데 뭐 아버지가 갑자기 그렇게 되셨대요. 근데 그 얘기 듣고 딱 처음 든 생각이 얼마나 철이 없냐면 사실 다 그래요. 진짜 일곱 살 때 그 얘기 딱 듣고 아 뭔가 드라마 같은데 보면은 그렇게 해서 내가 병원으로 막 달려가면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아 기적적으로 뭐 이렇게 어 다시 이렇게 저는 당연히 그럴 줄 알았어. 그 얘기 들었을 때도 응.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뭐 그렇게 되셨고. 응. 참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고 하면 아버지 친구분들 어머니 뭐 아시는 분들 다 병원에 오시고 하면서 집에 이렇게 막 선물 선물은 아니고 그러니까 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사다 주시고 막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런 게 막 즐거웠던 것 같아요. 응. 우리 마음에. 응. 그냥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해야 되나. 뭐 약간 그랬던 것 같아요. 응. 그래서 오히려 그 당시에는 뭐 크게 그렇게 막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가 계셨으면 했던 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. 응. 저는 이제 그 어렸을 때 뭐 이렇게 아빠들만 만들어줄 수 있는 거 있잖아요. 썰매라든지 아니면 뭐 아니면 또 뭐 아빠랑 목욕탕에 간다든지 사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아빠랑만 아들이랑만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. 사실 엄마는 못 하시는 거니까 그럴 때 다른 사람들한테 별거 아닌데 이렇게 딱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. 주사우 씨도. 사실 아까 목욕탕 얘기 뭐 잠깐 하셨는데 그때 참 어렸을 때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. 목욕탕. 아버지랑. 그리고 아버지랑 아들은 약간 친구 같잖아요. 저도 뭐 한 6살, 7살 때는 주말마다 뭐 산에 가서 그 앞에 아마 그때 순두부 500원인가? 뭐 그랬던 것 같아요. 그래갖고 순두부 먹고 그다음에 오면서 뭐 대형 이제 슈퍼마켓? 뭐 이런 데서 장난감도 사주고 그리고 매일 아버지 출근하시면서 이렇게 초콜릿 있잖아요. 이렇게 큰 거. 이렇게 하나씩 안에 땅콩 들은 거. 그래서 그걸 하루에 뭐 이빨 썬는다고 두 개씩 이렇게 먹으라고 주고 가고. 그 아버지의 그리움 그런 건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보다도 아무래도 제 모든 거는 약간 어머니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. 그 3남매를 어머니 위해서 다 키우신 겁니까? 그렇죠. 어머님이 고생 많이 하셨네. 저는 이 사실 방송 나가서 이렇게 어머니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진짜 안 하려고 해요. 그리고 분명히 오늘 또 여기서 저희 어머니 또 뭐 또 엄마 어디서 나오는 거 아니야? 아 깜짝깜짝 놀래 진짜. 갑자기 뭐 예 그러면서 막 박수촌 갑자기 엄마가 다 아니죠? 에이.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아요. 그렇죠. 저희 어머니가 참 고생을 많이 하셨죠. 하셨죠.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초등학교 입학할 때부터 저는 강남에 살았어요. 27년 동안 그리고 누나 동생을 강남에서 다 학교를 졸업시키고 다 대학. 대학을 다 졸업시키고 심지어 저희 누나 IMF 때 유학까지 갔다 오고. 진짜 좀 편하게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때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으니까. 근데 시간이 갈수록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. 저희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자식은 이제 세 명이 있고.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서른 여덟이셨더라고요. 저희 누나 지금 이제 저희 누나 서른 여덟인데 딱 그 나이고 사실 유리랑도 많이 나진 않죠. 근데 그 나이에 이렇게 낳고 갑자기 남편이 이제 없어진 거니까.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. 내가 어떻게 상상을 못 하겠어요. 그때 그 어머니의 심정이라든지 아니면 어떻게 해서 재혼도 그때는 이거 가지고 계신 줄 알았지. 집과는요. 그럼요.